천장이 등장하는 꿈은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의 천장은 다양한 심리적,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장은 우리의 머리 위에 위치해 있으며 꿈속에서는 보호, 한계 또는 안전과 같은 주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의 해석은 꿈을 꾸는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 감정상태, 그리고 삶에서 직면한 문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장이 등장하는 꿈의 이유,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며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천장은 물리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위협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천장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를 넘어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천장이 등장하는 꿈은 크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천장은 우리가 머무는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꿈속에서 천장은 보호와 안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안전함을 느끼거나 반대로 안전함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천장은 또한 공간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계나 제약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제약이나 제한을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의 목표나 가능성이 막혀있다고 느낄 때 자주 등장할 수 있습니다. 천장은 종종 상위 세계, 즉 정신적 또는 영적인 차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천장이 높거나 천장을 향해 올라가는 꿈은 꿈꾸는 이가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는 꿈이나 낮아지는 천장을 꿈꾸는 경우 이는 억압감이나 압박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이가 어떤 상황에서 강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거나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낄 때 이러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는 꿈은 매우 강렬한 불안감과 공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 삶에서 큰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삶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가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 직장, 건강 등 꿈꾸는 이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낄 때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장이 점점 낮아지는 꿈은 꿈꾸는 이가 어떤 상황에서 압박감이나 억압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는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있거나 자신의 인생 목표를 다시 설정하려고 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꿈은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천장에 무엇인가가 있거나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꿈은 꿈꾸는 이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장에서 떨어지는 것이 위험한 물건이라면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큰 위험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천장이 등장하는 꿈은 심리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꿈꾸는 이의 내면 상태, 현재의 직면한 문제, 그리고 삶에 대한 인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관점에서 천장이 등장하는 꿈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천장은 우리의 머리 위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꿈속에서 천장은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장이 안정적이고 견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 삶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천장이 불안정하거나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꿈꾸는 이가 안전을 위협받고 있거나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천장은 또한 한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제한이나 억압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장이 점점 낮아지거나 꿈속에서 답답함을 느낄 경우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해 1천장이 무너지는 꿈 한 여성이 꿈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천장이 무너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깨어난 후에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최근 직장에서 겪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경우 직장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이 그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고 이로 인해 안전함과 보호를 상징하는 천장이 무너지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살해 2천장이 점점 낮아지는 꿈 한 남성이 꿈에서 천장이 점점 낮아지며 자신을 압박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답답함과 공포를 느꼈으며 깨어난 후에도 이 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천장이 낮아지는 것은 그가 느끼는 압박감을 상징하며 이는 그의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스트레스가 꿈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살해 3천장을 바라보는 꿈 한 여성이 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응시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최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천장이 등장하는 꿈은 그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기도 하고 한계와 억압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영적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꿈을 해석할 때는 꿈꾸는 이의 현재 삶의 상황, 감정 상태, 그리고 내면의 욕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장이 무너지는 꿈, 천장이 낮아지는 꿈, 또는 천장을 바라보는 꿈 등 각기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천장은 꿈꾸는 이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 상태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방 안에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꿈 관세음보살은 자비광명을 가지고 예수는 사랑과 꿈을 가지고 오신다. 행운의 여신이 온다. 거미줄이 천장에 얼기설기 얽혀있는 꿈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심신이 무겁고 두통이 생기거나 운세가 막힌다. 나무가 천장을 뚫고 하늘로 치솟은 꿈 사업이 크게 융성하여 사업이 확대된다. 뚫린 천장으로 많은 별을 본 꿈 권력을 가진 고위층을 통해서 사업이나 작품 등의 결과가 좋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머리 위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꿈 상부층 또는 윗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거나 상부에 환란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방천정 구멍을 뚫고 쥐가 떨어져 죽는 꿈 집안에 질병이 생기고 우한이 들끓게 된다. 도둑, 불길, 실물수 등의 사고가 생긴다. 방천정에 붉은 꽃이 화려하게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쓰라의 자손에게 혼사가 들어온다. 방천정에서 구렁이가 떨어져 죽는 꿈 집안에 우한이 들끓고 식구 한 사람을 잃게 된다. 질병, 실패, 사망 등 불운이 생긴다. 방구석이나 천장에 거미줄이 엉켜있는 꿈 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되거나 운세가 막혀 일이 어렵게 된다. 방바닥에 뿌리를 둔 거목이 천정을 뚫고 밖으로 뻗은 것을 보는 꿈 큰 기업이나 작품 또는 일거리에서 소망을 이루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질 일과 상관하게 된다. 벽 또는 천정에 붙은 다락방 꿈 연구기관, 금고, 상부기관, 학원, 위탁소 등을 상징한다. 부엌 천정 밑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 집안의 잔치관계로 음식을 많이 장만하게 된다. 횡재, 재물, 돈, 먹거리 등의 기룬이다. 비가 천정에서 새는 꿈 맑은 물이 흘렀다면 재물운을 뜻하며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될 수 있음을 상징 그렇지만 탁한 물이 떨어지고 있다면 가족에게 질병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실내에 앉아있는데 천장이 무너지는 꿈 부모나 어떤 윗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오래된 거목이 방바닥에 뿌리를 박고 천장을 뚫고 뻗는 꿈 오랜 소망을 이루어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명예와 부기를 얻을 징조 잘린 머리를 천장에 매단 꿈 곧 처리해야 할 급한 일, 다른 부서에 부탁할 일이 생긴다 전화기가 천정이나 전신주에 매달려 있어 전화를 하지 못하는 꿈 사업 청탁이 막연하게 된다 집 천정에 별 7개가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자손이 창성하게 된다 합격, 당선, 승리 등이 있다 집 천정에서 용이 떨어져 죽거나 밖으로 사라지는 꿈 조직의 수장, 직장 상관,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패가 망신한다 불행과 불운이 닥친다 천장에 가설한 전기줄을 회수하는 꿈 그 기관에 위탁한 일을 철회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천장에 거미줄과 먼지가 지저분하게 있는 꿈 천장에 거미줄과 먼지가 지저분하게 있는 꿈을 꾸게 되면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게 되거나 심한 과로와 두통으로 고생하게 된다 천장에 거미줄이 어지럽게 얽혀있는 꿈 두통거리나 정리해야 할 일이 쌓이게 될 꿈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꿈 천장에 거미줄이나 전선이 이리저리 얽혀있는 꿈 실제로 두통으로 고생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남에게 청탁한 일에 성사가 어렵고 장시간 기다리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떼를 죽이거나 날려보낸 꿈 그동안의 근심 걱정이 말끔히 해소될 징조 천장에 붙은 불이 거세게 번지는 꿈 누군가에게 은밀히 청탁한 일이 남의 입에 오르내려 그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됨 천장에 손이 닿지 않는 꿈 윗사람이나 상급기관과의 관계가 완만하지 않아 고생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천장에 연아무늬가 새겨져 있는 꿈 학업에 성과가 좋거나 뜻하지 않은 행운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천장에 있는 파리들을 파리채로 때려 죽이는 꿈 천장에 있는 파리들을 파리채로 때려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곤경에 처해 있는 사업이 좋아지고 건강도 회복된다 천장에 청룡이나 황룡이 얽혀져 나는 그림을 보는 꿈 평소 본인이 존경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것을 보게 되거나 혹은 자신의 업적이나 작품이 매스컴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져 명예를 얻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천장에서 물이 새는 꿈 맑은 물이 흘렀다면 재물운을 뜻하며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될 수 있음을 상징 그렇지만 탁한 물이 떨어지고 있다면 가족에게 질병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 천장에서 비가 새어 물이 떨어지는 꿈 뜻밖의 행운이 찾아와 집안 살림이 넉넉해지고 부유한 생활을 할 징조의 꿈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본 꿈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갑작스러운 사고 등에 좋지 않은 일이 계속되어 집안이 몰락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천장이 낮아 보인 꿈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높게 성장했음을 나타내주는 의미의 꿈 천장이 무너지는 꿈 주변 사람이 불의로 사고로 죽게 되거나 윗사람의 기세가 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천장이 무너진 구멍으로 새가 날아가는 꿈 재해로 인명이 다치거나 희생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천장이 새서 방바닥에 비가 떨어지는 꿈 천장이 새서 방바닥에 비가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뜻밖의 행운을 얻어 가정이 풍유를 누릴 길몽이다 천장이 아주 높아 보인 꿈 학업 성적이나 사업가의 능력 등이 낮아서 정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임을 나타내주는 의미의 꿈 자신의 지식이나 인격이 아직은 미숙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의미의 꿈 혹은 고위층과의 친분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애를 먹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서 별을 볼 수 있는 꿈 그동안 부진했던 일들이 크게 성취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천장이 유난히 낮아 답답했던 꿈 마음속에서 심각한 고민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임을 나타내주는 의미의 꿈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업무 복잡한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는 꿈 천장이나 전주에 전화기가 있어 전화를 하지 못하는 꿈 천장이나 전주에 전화기가 있어 전화를 하지 못하는 꿈은 남에게 부탁한 일이나 사업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막연하게 된다 천장이나 집안 구석에 거미줄이 쳐지는 꿈 천장이나 집안 구석에 거미줄이 쳐있는 꿈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한동안 골머리를 썩이게 된다 천장에 거미줄 전선 등이 이리저리 얽혀있는 꿈 두통을 앓거나 고위층에 청탁한 일이 언제 성사될지 모른다 천장에 무수한 파리대가 앉아있는 꿈 부모에게 병환이 생기거나 신문 잡지에 글을 발표할 수 있다 천장에 불이 나서 헐헐 타는 것을 보는 꿈 집이 인물이나 신체에 상징이 된다는 점에서 집의 맨 꼭대기에 위치하는 지붕이나 천정은 머리나 뇌를 상징한다 또한 최고위직과 우두머리, 높은 자리 등을 암시하기도 한다 또는 윗사람이나 직장 상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불이 천장에 붙어서 헐헐 타고 있는 꿈이었다면 사업이 번성하고 재물이 들어오는 꿈이다 약간 그을렀을 정도면 사업이나 모든 일들이 푸진하고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이다 천정에 붙어있는 파리대를 죽이거나 날려보내는 꿈 근심 걱정이 말끔히 해소된다 천정에 연꽃 무늬가 아로 새겨있는 꿈 학업을 닦거나 행운이 찾아온다 천정에서 흙먼지가 떨어지는 꿈 집안에 가운이 기울고 맹독한 질병이 침로하게 된다 우환, 사고, 불길 등이 생긴다 천정이 낮아 보이는 꿈 자신의 지식과 지능이 높아졌음을 뜻한다 천정이 몹시 높은 꿈 고위층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고 천정이 얕아 굽히기 힘들면 궁색한 문제가 도래한다 천정이 무너지는 꿈 상사나 윗사람에게서 박해를 받거나 상부에 어려움이 생긴다 천정이 무너진 구멍으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는 꿈 고위층을 통해서 사업성과 작품 등이 크게 이루어진다 천정이 무너진 구멍으로 지식 MARK 복 Dat 정정 Europa